I'll be there 우주를 해놓기 껌 그새 모진 너의 반투스 연결되었지 난 투여 I'll be there 안녕! 오늘 한빈이 어디 갑니까? 오늘 이제 날씨가 너무 좋고 날씨 좋은 날 사진 찍으러 가야죠? 그러면 오늘은 어디 가냐면 바로바로 아침 고연수목원입니다! 와우 진짜 여기 가을 제대로 담긴 곳이라서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 너무 설립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연히 한빈이 카메라도 생겼죠 사진 찍으러 가니까 무조건 카메라도 가을 감성 세팅해야 되는데 아직 세팅 못했어요 지금 같이 세팅해볼까요? 오! 저번에 가을 감성 엄청 많이 시켰어요 제가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이런 색감이 어떨까요? 이거 고양이 식으로 가는데 이 사진이 공개 되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개 안되면 그냥 가려주세요 제가 세팅하고 있습니다 세팅하고 있습니다 예스 와우 찍어보는데 가을스러운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런 색감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와우 기대된다 그러면 좀 이따가 만나요 빠이 예헤이 도장했습니다 우와 진짜 너무 이뻐요 여러분 보이세요? 방금 도장했는데 벌써 이쁜거 너무 많이 보이네요 완전 가을 완전 가을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시원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쉽지 않네요 이거만 할까요? 아닙니다 오케이 일곱 개 일곱 개의 완성 텐페스트 잘 재킨바랍니다 대박이 나세요 안녕 안녕 와 지금 날씨도 너무 이뻐요 어떡하지? 각오시지 않네요 지금 아침 고요수목원 다 찍었어요 완전 너무 이쁘고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고 지금 2시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짓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배고프니까 레츠고 점심 먹으러 가자 안녕 안녕 저희는 식당에 왔어요 오우 오늘 점심 뭐 먹으냐면 닭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오우 정말 맛있을 거 같아서 하나 먹으러 기대되고 좀 이따가 오빠 집으로 가겠습니다 레츠고 어 마이콘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와 맛있다 자 땐 잘 먹었어요 맛있다 맛있고 너무 맛있는데요? 치즈 찍는 거 먼저 해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바로 푸티 프랑스입니다. 그러면 한번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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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은 진짜 알차게 하루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고요소목원도 가고 푸티 프랑스 가지. 와 너무 재밌었어요. 일정 없는 날 이렇게 시간이 내서 진짜 여러 곳에서 뭔가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점심도 닭다리. 아 닭. 닭갈비. 닭갈비도 너무 맛있었고. 그 뭐지? 뭐 국수? 막국수. 피비맛국수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와 정말 알차게 재미있는 하루 보냈어요. 앞으로도 만약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죠? 데이패스트 한빈 많이 올게요. 사진이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후다닥 끝났어요. 아직도 에너지는 안 맞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활동도 하고 연습하고 다음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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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